소통하면서 그렇게 해야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성형 팬분들 와 뭐야 오케이게 하루형님 오케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두개 받았어요 여러분들 두개 받았어요 친구가 없어서 그렇지 친구는 남성형 밖에 없네요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어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그랴 물결표 안그랴 님 별풍선 83개 알로항 항상게 감사합니다 앙 엔에스 우기 님 별풍선 10개 알로항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가 뭐에 현타가 왔냐면 상상샵 추천엄 님 별풍선 10개 알로항 아 여기 감사합니다 뭐에 현타가 왔냐면 일단 내가 그래도 별풍선 10개 알로항 성태야 지금 분위기에 미안한데 뒤태 가능하냐 예 소진 님 별풍선 10개 알로항 항상게 감사합니다 아 마이카돈 님 되게 6개 5개 아 가라정수 형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태야 축하해 우리께 포함 해적단을 알게 해줘 고마워 정말 사랑해 뭐에 현타가 왔냐면 그래도 내가 좀 별풍선 10개 알로항 생태기방 바바 10부 벌듬 구제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하나도 없어서 현타가 좋은다고 왔어 내 인생을 잘 못살았구나 ns 나이언 님 별풍선 572개 알로항 돼지 형님 초음계 안삐쟈 현타가 왔어요 어 그거때문에 항상 현타가왔지 네네스 다라독스님 별풍선 100개 안로향 축하한다 근데 크리스마스에 뭐하고있어 네네스 이구갤러리님 별풍선 10개 안로향 축하드려요 또 애새끼처럼 삐쟀 프리미엄나베님 별풍선 1225개 안로향 안삐쟈 대상 축하하고 안삐쟈 내가 이런걸 왜삐쟈 베네스 여우는 꼬리님 별풍선 아 요새 뭐 행복해 보이더라 요즘 난 나름? 어? 나는 근데 형한테 서운해 사실 니가 나한테 왜 서운하냐 도대체 또 나이세요? 니가 왜 서운한데 그거 반대로 어? 나한테 왜 서운해 하냐고 아 왜 연락을 하나도 안 주세요 연락을 하나도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예 나 했을 때 바로 당신부터 언급을 했는데 당신 구독자리라고 싸잡아서 언급했잖아요 저는 한 명 한 명 좀 낚이로다가 프로에 치울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오히려 더 잘했습니다 언급에 대해서는 아니 언급은 필요가 없어요 사적으로 연락하는 게 중요하지 그 뭐 보여주기식 그런 거 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방송 대상이 방금 끝나고 왔는데 지금 헐레벨프 끝나고 왔는데 당연히 저는 끝나고 났을 때 카톡을 남길라 했죠 안 남겼잖아요 결국 안 남겼잖아요 방금 그건 남겼어요? 제가 왜 남깁니까? 예 저는 끝나요 오늘 자기 전 남길라 했어요 저기요 당신이 먼저 당신이 먼저 카톡을 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남기겠죠 예 제가 존임있지 제가 존임있지 제가 먼저 왜 보냅니까? 저기요 맨날 당신한테 먼저 보내잖아요 누가 형 어디 아빠 형 어디 여행 잘 다녀 당신도 당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자존심 좀 굽히면서 대상 축하한다 상 못 받은 친구도 내년에 화이팅 하자 더 이 지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부적단 새끼들한테 그럴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성태시민 예 당신이랑도 이렇게 밀당하는 건 좀 너무 질끗질끗하고 제가 지금 당신이랑 썸 타기도 싫어요 썸을 2명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아 그래서 솔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예? 아 예 저는 언급을 다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단 성태시민 치자는 오늘 대상 택하드리고 예 이거는 뭐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백여대통령이 맞고 예? 개박씨 네?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개박씨 오늘 뭐하시게요? 오늘 그냥 술 먹고 뒤지게 해요 아 아 진짜 아무도 없으시나보네 요새 아 됐어요 좀 있다가 뭐 끄면은 잠깐 뭐 보던가요? 싫어요 괜찮아요 그럼 전 보낼게요 네 잘 보내세요 그 꽃베리씨랑 잘 보내세요 크리스마스 성태씨도 빨리 새로운 커플 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빨리 빨리 시원시원하게 가면 좋겠네요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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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태양아 담배 한개 줘봐 거실에 있다 탱탱이가 놔두고 간 거 거실에yz해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세상이 이런 일이야 왜 이러면 빠세 우리 진짜 고생해서 빠세 와 진짜 잠깐 와 렛츠고 오 오 오 뷰티 포 마이 라이 그동안 날 날 해 보 마이 라이 빠세 우리 진짜 고생해서 빠세 원래 인생 거 보다 이니 꼬도 거구만 꼬도 거구만 꼬도 거구만 꽃별이 님 그 X같이 생긴 새끼 뭐가 좋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꽃별이 님 어디 계세요 꽃별이 님 꽤나기 왕이라고 엔에스 가라독스 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진짜 개 졌다 완회다 이건 본바람 나무 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성쾌 오라고 그렇게 불러도 아무도 안오던만 부르지도 않는데 꽃별이 왔네 두 글자로 KD 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이분이 인류 최초 포모사피엔스 만나요 아 선물.. 선물이 있어? 선물 괜찮은데 진짜로 담배 갖고 와봐 아 그래? 큰 선물이네 누가 왜 이렇게 커? 뭐야? 아 뭐야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진짜 꽃다발이야 아 꽃다발이야? 아니 꽃이야 꽃 꽃? 응 너랑 똑같네? 꽃이면 하이 이건 뭐야? 선물 아 선물이야? 이렇게 너무 많은거 아냐? 이거 고급상자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열어봐 또 돼? 어.. 뭐 한번 해봐 나 지금 여기 별거 아니야 못 열거 같은데 계속 어? 그냥 그냥 안 열게 그래 그래 나중에 혼자 여기다 저거 이거 뭐야 아 그.. 아 이거 그거 편지인줄 알았어 아 이거 엄청 크네 이건 또 뭐야 이거 너무 큰데? 그냥 뭐지 대체 간음이 안 가네 뭐지? 오빠 나 더워 덥다고? 응 야 나도 더운데 간배달라 간배 10.. 10.. 18도로 할게 응 아니 냉.. 냉.. 냉방거로 가야겠다 더워 더워 더.. 아니 이거 열어.. 열어볼게 그럼 나도 호기심이 많았어 저거는 매니저님이 주문한거 같은데? 응 저거.. 내가 저것도 봐야겠다 맨정이 아니 죄송합니다 고장난 모르는데 이거 AS가는데 미치겠네 아니 실.. 열어볼게 진짜로 응 아니 진짜 별거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데 오빠는 이런거 안좋아하는데 어려워가지고 아직 오빠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오 이게 뭐야 아 이거 그 향이구나 초 응 맞아요 그치 그치 오 냄새 엄청 좋네 이거 그 라이터에 붙여가지고 현동으로 쓰면 된거잖아 방에 응 이게 세트야 아 세트구나 응 파워냉방으로 틀었어 파워냉방 응 이것도 열어볼게 그럼 여..여는 김에 응 조심스레 열어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솜이 있네 솜 안지니까 아니 그게 뭐야 아니 그니까 양주야? 이거를 이렇게 넣고 세트로 밑에가 또 있다 이거야? 응 이거야? 받침해가지고 어 이쁘네 나중에 이걸로 덮는거야 이렇게 해서 어 분위기 있겠는데 맞지 잘 잘 내 방에 잘 둘게 세팅창에 숙제냐는데 어? 아니지? 아니야 숙제면 말하고 해야 돼 악광고 해야 되거든 바로? 아니야 여기서 숙제를 나한테 내줘 내 방에 잘 해둘게 아 더워 아 더워 지금 들어와가지고 냉방은 너 그건 말하고 진짜 진짜 갑작스럽게 넘어와서 밥도 못 시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고? 아니아니 아까 근데 먹방했어요 아 그래? 응 김밥 먹었어 어 나도 김밥 먹었는데 오늘? 아 진짜? 술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일단 뭐 아직 술 안 먹었어요? 예 오늘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이따 연락드릴게요 나 자랑 오빠가 축하해주고 싶어가지고 예? 이따 연락드린다고요 오빠는? 첫 타고 온거야? 첫 타고 온거야? 첫 타고 온거야? 아니 담배를 왜 드시는거에요? 다시 꼬라옵니다 뭐 나는 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거든 아 진짜 괜히 근데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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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그냥 당연히는 아예 아니고 아니 근데 내가 오히려 좀 아야 X같아서 폈어요 왜요? 네? X같아서 폈다고요 아니 그때 한 번 폈잖아요 이렇게 상 받을 때 그때보다 오늘이 더 X같다고요 나댕나? 아 진짜 아니 너무 나댕거라 기발을 하고 김같아서 피는데 병신같은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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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얘기를 해줄지 몰라가지고 엄청 나.. 들었는데 분명히 그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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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아 너 양조형 좀 줘봐 가입컵 80몬 별풍선 10개 알로하 시원히 굴러 로자르님 별풍선 572개 알로하 성태형 대상 축하해 우리형 내년도 파이팅 항상 상품성태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그들을 여자라고 검색해서 아무나 보여주고 만난다고 런해라 야 태연아! 그래 양조아 좀 줘봐 링에스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이하필 먹다 남은 치킨 쪼갈이랑 새우탕 왜케 초라해 보이냐 키읍 항상샵시부레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향초 vs 연초 소시오페스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대똥벌레스 키야 가서 똥이나 굴려 바로온놈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여긴 남별이 오래전 후소대리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시원오면 살려 정밍놈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먼저 슬가자 도전이 안되겠다 숨 좀 줘봐 조커센세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애들아 인정하다 배그 기재의 스킬을 너무하긴 했다 중심 아 뭔소리야 그런거 하지마 애들아 비용이만동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부적장놈들 이제 수부밖에 없다 성태야 수부라도 불러 엔에스 별별별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스팅 없이 추천해요 등의 세력 2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깨박이는 여자친구한테 선물받는데 성태형은 배달원한테 스팅받네요 대안상사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진짜 배그 비데이 태아 뺏고 아무도 안생겨주네 특히 키우세야만 챙기자 나방구미러남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그만해 미친들아 나까지 현타오잖아 변보덕이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남순이 여게스트 데려오나 hkyb2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이형 남순형 오면 울겠는데 항공파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이거 다 연기하는거야 사실성태 진입은 여친 백프로있다 로자르님 별풍선 572개 알로하 아니 형 572개로 부족하나 한 번 더 hei 두비골뱅이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형이랑 술 먹으려고 나도 대기중이야 준오지호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솔로분들은 킹성태방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샵시브레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솔방 타만다리 킹성태 아 그 솔로가 아니군요 비코 교투존버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와 뭐야 성태야 그래도 이민해질거지 부족단들 다 꼭 드리자나 오늘 크리스마스고 하율이 또 고맙다 하율아 호텔게 너무 고맙다 축하드립니다 다르방이에요 뚫구영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암소나 좀 더 소글이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숨이 턱턱 막혀온다 고맙다 하율아 헬로오레오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왜이리 쓸쓸해보이는거야 키키키키키키 두글자로 케이디님 별풍선 100개 알로하 형 거짓말 안하고 시원이가 연락주면 오겠대 슬리미엄나떼님 별풍선 1225개 알로하 후독하고만 시원하게 한잔하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항상 샤프맥스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행다보고 마음달래라 김하율하트님 별풍선 572개 알로하 오빠 대상 축하드려요 메리크리스마스 상초보좌연초님 별풍선 83개 알로하 유야 너무맙다 유마트님 별풍선 572개 알로하 오빠 축하해 매생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코트도 지금 울고싶대 전화해보자 코트는 왜 뭐 루시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코트는 울래? 성태야 취할땐 양맥이 좋더라 고독한데 양맥같다 코트야 코트야 사케시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형님 5년안에도 못삭이시면 개포동 독거노인가시죠 하란에드새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형이 왜 지금 시청자 많은줄 알아 우리도 다 형이랑 같은 심정이야 아 지리네 기가 막혀네 눈에 초점이 없어 정신차려 지리네 지리네 토그리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근데 대상 받았는데 왜 이리 분위기가 초상집이죠 아 무슨소리에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회사만 사랑 부탁드립니다 성태야 지금 개밥이 일찍 데이트한다 어쩌라고 근데 잘 사귀면 되지 음 준호지호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안녕하세요 유동여러분 아프리카 대표 솔로 킹성태방입니다 태현아 안주 안왔나 남순영 와래하노 남순영 진짜 레게노 이러고 남순영 안오잖아 하 진짜 나 운다 진짜 나 울어 진짜 울어 나 진짜 나 방송에서 운 적이 그때 그 가식적이고 해석당 해체할 때밖에 없는데 진짜 운다 누구는 여친이 와서 축하해주는데 누구는 남자랑 술 먹방이나 해야하는 족 왜 남순영이랑 술 먹방 좋지 매생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어 좋지 올거야 올거야 오늘 먹고 죽자 얘들아 솔로애들 솔로들 다오세요 제방 다오세요 여러분들 야 지금 연애하는거 다 쓰잘댁이 없어 진짜 얘들아 다 쓰잘댁이 없어 왠줄 알아? 나중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라 만약 연애라고 결혼한다 그럼 축하해줘야돼 그러다 지금 연애라고 헤어지잖아 그거 전부 다 쓰잘댁이 없는 헛짓거리입니다 지금 시각 낙가워 다 쓰잘댁이 없어 찍뽕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야이 계속 새야 어깨 펴라 너 없었으면 배그 망했어 이거는 내년쯤에 많을거 같고 제주도로 뜨겠습니다 네 행복한우수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암요암요암요암요암요암요 언제요 항상 샵복명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일단 눈에 고인 눈물부터 처리하고 말해 저새끼 일부러 씨바 방송에서 꼬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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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guarantee 이거 솔직히 봉준이 형한테 벌어야지 항상 샵킥서맨님 별풍선 열기알로항 형 그럼 8년 버린거지 아 형태씨 형 왜? 뭐하는데? 뭐하라 이 돼지새끼야 아니 왜그래 너 늘 그런거 같고 기분 좋을텐데 왜그래 아 상반기 기분 좋아 좋아서 전화했지 어 뭐하뭐야 방송은 나 개새끼야 형 요새 괜찮아? 어 나 괜찮아 아 형 연락하고 한번씩 넘어와 내일 핫방 할까? 어? 내일 핫방 할까? 그래 야 게임함들 다 쳐내 이 시발새끼야 싹 다 쳐내 성태야 축하한다잉 어 형 고마워 어 형 사랑해 어 사랑해 어 연락 한번씩 갈게요 저기 똑같은거 금방 다치고 어 형 수 먹고싶으면 말해 바로 끊었네 아 이거 똥치 세 마리인데 두 마리만 넣어도 돼 아니 대상마른데 라면에다 쳐주고 시발 꽃다발도 안주고 진짜 짜증나네 아무도 없고 아 아 자요 이거 사 시원님이준가 누구? 시원님 지랄하지마 시원님이 보는거에요 시원님이 보는거에요? 지랄하지마 진짠데? 지랄하지마 짜잔 니가 샀잖아 아니 시원님이 보는거에요 어? 아 지랄하지마 아 진짠데? 어? 시원이가 줬다고? 어? 봐봐 그 편지 안에 편집해 주세요 어? 진짜 편지 있네? 사이에 사이에 시원님 니가 한거 아니야? 진짜로? 리얼이야 이걸 왜 제가 한거 리얼이야? 리얼이라니깐요 일단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들 그럼 읽어주세요 시원님 방정하겠습니다 저 시원이집 갈게요 아 진짜로? 리얼이야? 넌 한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시원아 아 고맙다 진짜 리얼이야 아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줘 왜 줘 야 이거 진짜야? 아 뭘 꺼져요 아니 뭐 많이 줬어 뭐 뭐 이거 뭐지? 하… 뭐지? 이거 뭐예요 향수에요? 네 크리드 양수 크리드? 크리드 양수? 아 진짜 잘 쓸게 크리드… 크리드.. 크리드 전예 크리드 네 여보세요 야 시원아 크리드 네 말씀하세요 야 이거 니가 죽은거야? 제가 보냈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짜 너가 준 거야? 아 그럼 가짜 줍니까? 아 고마워 진짜로 시원아 아이고 어? 아 울었다던데 아 안 울었어 안 울었어요? 어 다행이네요 그러면 어? 전 진짜... 전 진짜 울고 싶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너 이번... 아니 왜... 왜 이렇게... 진짜 꽃뿐기가 너무 달라서 진짜 울고 싶은 사람은 절대 왜 당신이 울고 싶은지 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 맞지 시원이가 이번에... 그 뭐지? 많이 힘들었지 상 받고 싶어 했지 일단 제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왜 제가 위로를 해야 하는지 장치를 모르겠다고 아니 너 뭐... 뭐 갖고 싶어 시원아 갖고 싶어 없습니다 어? 아까 말했잖아요 뭐 신경 어 아 집은 좀 빡세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 너 생각하고 말해줘 진짜 아 생각해서 진짜 말씀드릴게요 어 진짜 집만 아니면 돼 알겠습니다 집만 아니면 돼요? 어 집만 아니면 돼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너 이거 왜 줬어? 왜? 아 축하한다고요 축하해서 드리는 거죠 내가 고마운 것도 있고 아 그래? 네 아 나 못 해줬는데 미안하다 시원아 내가 해줄게 선물로 아니 저 우선 대상도 못 받았는데 뭐 저같은 애는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해야죠 아이 아 무슨 소리야 아 나 딱 말할게 난 수빈이보다 너를 지지했어 진짜로 아까도 말했지만 너를 응원했다면 다 지지하셨습니다 어?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오빠 알고 있어요 진짜 많이 응원한 거 진짜 알고 있어요 그래 응원 좀나 했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오늘 천백개 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 일단 알겠어 고마워 시원아 진짜로 네 오빠 축하해 어 고마워 응 아 뭐 여절발리에요 와 적당히 해야지 아 뭐 열혈관리에요 와 적당히 해야지 야 그런데 이 형 오긴 오냐 야 시원아 진짜 너무 고맙다 시원아 아 진짜 시원이가 천사에요 여러분들 제가 시원이를 저번에 케이 형 때문에 한 번 봤는데 진짜 착해 얘가 진짜 착해 그런데 내가 한 두 번 너 뭐하냐 네 왜왜왜 너 상 못 받았어? 아 상 받았어 좋아 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뭐야 이거 아 뭐야 누가 줬는데 이거 어 아 시원이가 더 좋네 아 뭐해 개새끼야 미친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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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오지게 부리네 아니 고장을 열어버려 아니 너 당신 뭐 우악 씨랑 마이미 씨랑 마이미 씨랑한테 뭐 받았어요? 아 이 새끼 꼬질로 부르네 병신이 이거 아 예? 뭐야 이 새끼 아 당신 뭐 받았어요? 어? 뭐 받으셨는데 미친놈인가 아니 학번만 맨날 주구장창하시면 뭐합니까 연락도 안오고 너 지금 이거 때문에 깨방이 때문에 멘탈 나간거야? 아 뭔 소리야 말도 않는 소리하고 있어 이거 내가 한거 아니야 태현이가 한거야 아 진짜? 어 몰랐지 야 형 술 먹을거야? 술 좀 먹으면 받은것도 없는데 아휴 씨따 씨따 같은 새끼 아휴 아휴 같은 새끼가 나를 완전 무슨 아휴 아휴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해 아휴 씨따 학번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해 돈 못 모아서 뭐해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아휴 잠시만요 참 아 뭐 뭐 아 좀 줘 형 내가 여기 와서 이 수고를 왜 받 아 어이가 없네 형 좀 많나? 좀 더 주... 괜찮나? 아 좀만 줘 좀만 아 좀만 줄게 너무 맛있어 아 너 따라줄게 먹고 죽어라 그러면 형 나 아까 여러분도 봤죠? 나 양주 계속 이거 풀로 계속 두 잔 먹었어 왜? 그니까 왜? 어? 외로워서? 아 야 기분 좋은 날이니까 기분 안 좋은 거 같은데? 어? 나 기분 좋은 날이니까 깨박이 때문에 그래? 아이 뭔 소리야 깨박이도 지금 좋은 사람 하고 있는데 깨박이 방해 좀 하지마 뭔 방해 아 너 오늘 언급이 몇 개 됐는데 무슨 언급? 언급 몇 개 안 됐어? 무슨 언급? 상급 받을 때? 누구 언급? 성태님 감사합니다 이거? 나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아니 근데 이 새끼 왜 이러지? 말이 됐어 아니 근데 계속 놀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 나도 나도 크리스마스 이브거든? 어 나도 혹시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 어 누구한테든 근데 이걸 부르네 와 이 도라이 아니 부르는 게 아니야 아 아 짓솔로라구요 다 같이 죽어야 돼 아 경신이 생긴게 와 아 내가 아까 전화했을 때 뭐라 그랬어 형이 온다고 그랬잖아 그래 어떻게 안 와 아 누구 볼라 그랬는데 그럼 말 못하지 혹시 모르지 죽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데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죽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 형 아무도 없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혹시 알아? 먹어도 돼? 응 식구야? 식구 걸렸어 덥지? 에어컨 야 의자 그거 하나 더 줘 왜? 내가 앉을게 아 이거 내가 앉으면 돼 어 괜찮아 왜? 친구 있지 않아요 태연아? 저요 네 너 왜 이러고 있어? 왜? 야 야 야 가라 나 매니저가 안 데리고 왔어 야 가라 야 여자친구 먼저 나와 야 여자친구 먼저 나와 야 여자친구 먼저 나와 아니 이색 같이 실전 마인드야? 어? 지 안되니까 얘는 보내야지 그래도 아 이분도 1년에 한 번 보내야 야 이 새끼야 왜? 어째 갔다 그래 또 보내야 되지 않아? 야 크리스마스 여자친구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줘 빨리 출발해 주네 그러면 이거 야 이 쓰레기같은 새끼야 음식만 받고 바로 출발해 나 아 그래 그래 보낼 사람 보내주고 저 새끼야 존나 쓰레기인게 뭔지 알아? 나한테 라면 끓여주더라 대상 받았는데 잘 끓였네 아니 사람이 없지 그랬어 그냥 그래가지고 시청자 찾잖아 형이 감 있네 이발 이게 감이 이게 감이지 스카이 투유님 별풍선 열기알로함 그냥 둘이 오늘 비누 써라 아니 줘 남는게 돈 받겼다 닥쳐 닥쳐 백새끼야 이 새끼 혼자 진짜 외로운가봐 대현아 돈줄게 아 진짜 이 새끼 너 담배도 핀다며 아 근데 아까 잠깐 짜증나서 폈어요 잠깐 담배를 피우고 그러냐 담배도 끊어도 아 짜증나서 잠깐 폈어요 아니 우리 둘이 먹으면 무슨 재미로 먹어? 아니 그냥 형이랑 나랑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면서 먹는거지 그럼 무조건 뭐 여자랑 먹어야 돼? 너 지금 불짜장이여 아니 형이 이상한 말을 하잖아 나 형이랑 있어 너무 좋은데 재밌고 좋은데 형이 갑자기 그딴 말을 하니까 나는 빚뚱고 사라지 뭘 빚고 사라는지 정확히 알려줘 뭐 공략을 못하겠어 이 새끼 공릉제 또 나와왔네 그러니까 나는 형이랑 이렇게 좋은데 우리 둘이 먹으면 뭔 맛이냐 이런 말하니까 내가 빚뚱고 사라지 맞아? 그래 아닌데 이 새끼 나 그냥 형 수 먹을래 하다가 얻어 걸리니까 지금 못해 하는 거 같아 아 무슨 소리야 나도 지금 딱 막 갈러 시원님한테 막 털어놨네 진짜로 가 보내줄게 가라고 보내줄게 시원님 불러 배그에서도 배려한실에서도 배려한실에서도 배려 그냥 다 배려하네 아 천천히 알게 알았어 아 다 먹었어요 저는 무조건 원샷이에요 아 저거 먹고 드신다면 안 돼 아가리주에 그냥 이걸로 계속 먹으면 아 저는 무조건 여기 유부남도 계시겠지만 혼자 있을 때가 좋아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먹어도 천천히 전화 끌게요 오케이 아 저는 무조건 먹는다는 마인드에요 왜 아예 끄지 말고 소류만 좀 볼륨 줄이면 되잖아 어? 아 나 이렇게 좋은 날에 뭐 풍선 씨 이런 거 신경 안 써 나네 형이랑 같이 있는 그런 것만으로 난 기분이 좋은 거지 뭔 말인지 알아? 나는 벌다 왔어 아 또 봐봐 내가 알지 여러분들 내가 형이랑 있어서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어 나도 아니면 싫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공룡재처럼 갑자기 대가리 돌아서 난 벌다 왔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뭔 말을 해야 돼? 이러려고 방송하는 거지 어? 또 오바하지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여자친구 없는 거예요 아 그게 왜 나와 당신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답을 다 물어보면 이렇게 바로 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당신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뭐지?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지?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아 나 23만개 받고 왔어 공룡재마냥 또 그거 열고 잡아야지 많이 분발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저 형 23만개 받았어? 와 지리네 와 귀여우시네 야 태현아 태현아 이거 단값 좀 올려줘 단값 몇 굴로? 한 30개? 10개로 하고 소리를 좀 줄여 20개로 해 30개 30개 하자 30개로 올려줘 이거 30개 올리고 나한테 말해줘 네 받을 때 받아야지 응 난 깨바이 그렇게 잘 된 게 부러워 맞지? 뭐라고요? 깨바이 때문에 속쓰린 거야 아니면 네가 뭐 아무도 안 온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까 뭐에 현타가 왔냐면 현타 온 걸 얘기해줘 난 이해를 못했어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지 나 아까 뭐에 현타가 왔냐면 아까 그 대상을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 끝나고 이제 스크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방송을 다 봤는데 주변에 다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나만 이렇게 없는데 아 다 모여 있는데 뭔지 알지 그래가지고 약간 살짝 현타가 왔어 아 뭔지 알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하긴 맞네 결과론이니까 있고 없고가 그걸로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약간 나만 없으니까 약간 그런 거지 근데 나보다 지금 더 힘든 새끼가 있어 누구? 김봉준이라고 그 새끼가 더 힘들 거야 지금 그 새끼가 더 힘들 거야 지금 뭐라도 하나 꽂아줬어야 했는데 어 힘들겠다 근데 아까 운다 했잖아 아까 운다 했는데 집에 누가 찾아왔대 근데 누군지 몰라 카톡으로 말해준다 했는데 철구 아니면 강스타 아니야? 응 둘 중에 한 명 있거든 아니면은 내가 난 셋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 응 셋 중에 한 명? 아 누군지 모르겠다 만식이는 원래 오늘 오기로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형은 뭐 이렇게 찾아오잖아 뭔지 알지? 응 근데 나는 이제 한 명도 없으니까 여기서 현타가 바로 온 거지 거기다 씨발 코다발도 준비하네 라면 차 먹여 이게 멘태로 확 나은 거야 뭔지 알지? 그러다가 그냥 우영결에 얘기했는데 오늘 걸린 거지 예? 이 생각에 올 줄은 몰랐지 맞지? 형은 내가 전화하면 무조건 올 줄 알았어 뭔 줄 알아? 내가 형을 너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벌써 잠시만 양주 없어요? 양주 있어 알았죠 놀래다 왜 이렇게 속상해 시원이한테 받았잖아 근데 나는 여자한테 한 명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공동제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 없고 정신이 같은 게 도와주니까 지가 저는 시원이한테 받았잖아요 어쩌라고 예? 가 그러면 시원님도 기다릴 거 같은데? 일단 갈게요 알아서 나 버리고? 어? 다 먹고 일단 다 먹고 가지 나 끝까지 먹는다는 마인드야 진짜로 아 이걸로 짠을 몇 번을 하는 거야 나 계속 혼샷 하는 거야 나 말했어 술 못 먹어도 뭐라 하지 말라고 너도 빨리 들어가 붙잡히지 말고 내가 한 잔 더 먹으면 너 못 볼까 야 세연아 출발해라 진심이에요 출발해라 여자친구 어디 사는데? 인천 인천? 바로 가 좋나? 사랑하나? 너보다 좋겠지 여자친구겠지 좋아? 어차피 상호 니 받을 거 알았는데 제발해라 어차피 받을 거 알았지 응? 그렇지? 명실상부지 용돈 줄게 태연아 내가 있다가 계좌이체로 보내줄게 전자녀 올랐거든 아 진짜 올랐어 올렸어? 형이 줄게 아 잘못한 아 이 새끼 어이없는게 뭔지 알아 이 새끼 맨날 용돈 준다고 그러거든요 태연이한테 너 받은 적 있어? 아 솔직히 말해 있어 없어 딱 말해 없잖아 형이 더 나쁜 사람이야 왜 아갈 약속으로 하는 거야 당신이 안줬어? 나는 보너스를 주자한테 말해 난 준 줄 알았지 난 보너스를 주고 약간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아갈 약속으로 하잖아요 안 받았으면 그 매니저한테 닭다래 아 동석이 형님이요? 제가 맞을 거 같은데 아갈리로 하면 100만원 줬지 아 500개 감사합니다 멜랑 야테나 고맙습니다 야테나 빨리 출발해 야 근데 술을 좀 잘 먹는 친구 있어야 되지 않냐 아 형 나 혼자 계속 먹는데 지금 아니 방송 표정이 있으니까 막말로 먹지 이 새끼랑 술을 다 줄이 먹어 아 그냥 여자랑 아 여자랑 먹고 싶다 그래 나 그냥 나는 없다 그래 나는 술도 안 그래 난 너무 너무 불행한 사람이라 그래 그럼 내가 불러줄게 누구 아 이 새끼한테 이런 소리까지 아니 난 받았잖아 나 향수도 막고 이렇게 했잖아 꽃다발을 막고 아 누구 불러줘 아 말해 마이틴? 마이틴? 아 의아기? 아 전화번호 줘봐 형태도 남순이도 오늘은 승리자다 아 누구 불러줘 됐어 오늘같은데요 누가 불러서 오냐 알아서 와야지 민정? 이 새끼 나보면서 막 행복기로 하는 것 봐 아 뭔 소리야 형 근데 만식이가 왔잖아 난 아까 아무도 안 왔어 만식이보다 김시효한테 꽃 받은 게 훨씬 나아 만식이는 그 상 수상자인데 나랑 친하니까 나 상 주러 온 거고 겸사겸사 물론 만식이한테서 고맙지만 아 근데 이게 중요해 형 카톡이 왔어 안 왔어? 왔어 아 그러면 형 그런 거 안 왔어? 너 안 왔어? 난 알았어 진짜 족같이 생각나네 아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현타에 온 거야 아까 한 놈도 안 왔어? 어 아까 왔지 누구 왔지? 세화 왔었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봤는데 다눌이랑 얘 나왔었어 안 왔네 그 정도면 얘? 남은 거 아니야? 온 거야? 아 근데 이런 말 되나요? 뭐 비글즈새끼들 하나도 안 오더라 아 내 거 뭐 어떻게 나도 수상자인데 그럼 난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도 안 오더라 비즈니스입니까? 네? 아 철구가 또 마음이 쓰리겠지 아 씨 그건 맞지 그래 난 코톡이 왔다 아까 전화했지 그래도 우린 받았잖아 받았으면 받은대로 좀 맞지 맞지 축하까지 바래 네 맞지 완전 쓰레기새끼네 그래도 축하해줄 수는 있잖아 뭔지 알지 축하한다 그래서 누구한테 받고 싶었는데 누구? 연락 난 그래도 약간 좀 다 필요 없었어 구해적단 하나도 연락이 안 오더라 나 고민상담 해줄게 구해적단은 왜 날 불렀어 형이 훨씬 낫지 대소리야 팔을 안으로 굽지 아니 약간 좀 그래도 내가 약간 좀 그 알잖아 약간 좀 그 알잖아 약간 좀 키운 느낌 알지 어? 뭔지 알지 아 개새끼들 진짜 족같아 새끼들 지상이는 왔어 지상이는 왔는데 찢어지긴 찢어졌는데 이제가서 정치를 해 아 정치가 아니라 그래도 저는 그 새끼들을 진짜 아끼고 좀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건 있어 형도 약간 좀 키운 BJ들 많지 않아? 아니 없는데 아 많잖아 이 형은 약간 좀 엔터 사장으로서 약간 그거 존나 많잖아 네 그런거 없어 나 어? 없어 없어 이 형 존나 많아 나는 서로 음민한거지 나는 게스트 방송이 전문이니까 그래서 나 이번 연도에는 좀 고맙단 말 많이 받았어 고맙단 말은 많이 받았지 네 고맙단 말은 못 받았어 그러면 되지 하도 난빡인데 눈치를 두는지 언급을 존나 해주더라고 여캠 개 많잖아 형 진짜로 그래도 시상식 오프라인으로 받았으면 기분 좋았을 것 같아 음 근데 나는 형은 고맙다는 말을 들었잖아 어 나랑 미안하다는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었어 왜 이렇게 살았어 누가 미안하다는데 어? 누가 미안하다 했어? 난 물론 여러분이 시절에 약간 좀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형 내가 잘못살았다? 아 진짜 여러분들 제가 잘못살았다 형? 근데 형 다가 존나 빠고 왔어요 형 내가 잘못살았어? 내가 형한테 잘못해? 아 솔직히 말해줘 아니 그 뭐 못했으면 내가 여기로 오질 않았겠지 아 아 마이크 소리 작아요 여러분들? 내가 크게 말하면 되잖아 아 이거 약간 좀 작아서 기장해봐 근데 어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어? 무슨 말을 해도 너가 뭐해 그렇게 슬픈지 모르겠어 아니 나도 안 슬펐어 너랑 나랑 공감하는 게 틀려서 그래 나는 이쪽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마이크 좀 올려드릴게요 아 모르니까 얘 마음을 아아아 됐죠 여러분들 아아 형 존나 공능제라 그래 아니 공능제가 아니라 너랑 나랑 삶이 틀리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공감 못하는 거야 내가 다른 쪽으로 슬프다고 네가 왜 이럴걸? 아니 내가 약간 좀 약간 좀 병신 같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약간 좀 서운했다 이 말이지 근데 다 풀렸고 난 구제꽃다는데 약간 서운했다 이 말이지 전화했어? 아 왜 이제 볼 사람도 아닌데 이제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는구나 아 뭔 소리야 이제 서운할 수 있지 아니 나는 확 풀렸어 아니 나 이제 시원이한테 꽃다발이랑 향수 받고 나 확 풀렸어 어쩌라고 씨발로 마 너도 안 받았잖아 씨발로 마 아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새끼 진짜 공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새끼한테 욕 욕 욕 욕 욕 야 근데 좋은 것도 보내줬다 아아 만지지 말라고 야 이 정도면 꽃이면 몇 십만원 하지 아니 막 십만원 넘을 거 같은데 놔두세요 저기 걸게 여기 놔두세요 생화인데 생화? 아 놔둬 여기 여기 제대로 놔둬 아 뭐하는 거야 아 아 못 받으면 못 받았다고 그러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당신 근데 롤 왜 이렇게 못하세요? 너도 탈락했잖아 너 좋네 나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 넌 팀 잘 만났더라 진짜 진짜 근데 위안 삼을 수 있어 뭐 뭐 뭐 너 올라간 거 좋거든 응 너 담배 피운 것만으로 넌 진거야 와 그거 얼마나 끊었었는데 나 거의 8년 끊었지 위로해드려요 님 별풍선 30개 알로하 이거 뭘 피냐 어 아니 내가 형 형 근데 솔직히 말하자 척정하지 말고 형 프로팀 가서 피로좋았어 프로팀 가서? 어 아 척정하지마 아 척정하지마 척정하지마 아 끝났구나 드래프트 할 때 아니 X같아 이게 무슨 다시동 쿨인가 뽑아도 이런 기적은 없을 거야 어 그러니까 뽑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했잖아 나도 나도 처음에 앵제증 나왔는데 와 X발 이게 답이 없는 거야 뭔지 알지 형 응 K형도 좋은데 K형은 말을 안 해 그거 게임할 때 말도 안 하고 아예 답이 없는 팀이 되니까 와 이거 내가 그린 약간 그런게 완전 다르니까 근데 전부 다 그랬을걸? 어? 전부 다 그랬을걸? 웬만하면? 스테이 형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거의 다 그랬을걸? 그래서 더 재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막 이렇게 좀 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쵸? 멘탈이 존나 나갔는데 우리 팀이 맨날 져 스크림 할 때마다 그냥 빡이 너무 치는데 방송은 존망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재미만 있으면 돼 알지 형이랑 나랑은 아 재미만 있으면 돼 재미만 있으면 돼 여러분들 재미만 있으면 되는데 재미도 없고 막 그러니까 빡이 돋나돌면서 멘탈이 너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8년 동안 끊어서 담배를 입에 물었다니까 너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찐해서 이겼잖아 뭐가 연습할 때는 그렇지 그렇지 찐으로 해야지 올 팀은 찐빡해 달로다 놓고 위안 삼는 거 같은데 예? 너 나 잘 불렀다 생각하지? 아니 얘기할수록 내가 자꾸 손해보는 느낌 결국엔 넌 올라갔지 난 올라갔지 그럼 네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탁 개쳐발리더만 시발 잠깐만 저 위로해주러 온 사람 맞아요? 어? 아니 근데 방제목 뭐야 이거 뭐? 찐따들 모였다고 저희도 친부 있어요 시발 너 나 갖고 노는 거지 지금 뭘 갖고 노 아 이 새끼 존나 굽는 자 사페 사페 꺼져라 좀 개새끼야 도루치기새끼야 치킨 남으면 연락주세요 달려갈게요 꺼져라 저 새끼 이제 손절이야 온다고 그러잖아 아 코로나 때 위험해 지금 안 돼 태연이 없으면 3명 아니야? 아 위험하네 안 돼 차라리 지금 부를 거면 형이 원하는 거 여 BJ 부르고 그렇게 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 새끼를 왜 불러 노잼새끼 그럼 시원이랑 누구 아 시원이랑 왜 불러 그럼 꽃을 꽃받아 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 누구 부르고 싶은데 아 나 좀 릴라가르텐 하트님 물풍선 서럽게 알로하 여러분 나이도 좀 풀잔으로 계속 천천히 먹어 아 이거 누가 안 잡아가니까 천천히 먹어 술 많이 먹고 와 아 근데 말해 그럼 시원이랑 누구 불러 태연이 나갔으니까 누구 불러 이 구조에서는 마이미이지 마이미 전화해 그러면 나도 되면 전화할게 릴라가르텐 하트님 물풍선 100개 알로하 네가 먼저 해봐 형부터 해 시원이는 무조건 오버컬스야 얘 성격 알잖아 전화해 막 어이가 없네 아 시발놈이 나랑 VES야 뭐야 VES가 우리 둘이 같이 아군이야 아군인데 형이 형부터 말했잖아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형부터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따라 맞출게 속까지 생긴게 나를 자꾸 VES로 야 저분 여캠 아니야? 벨라가르텐 그 자매분들 세분? 필요없고 마이미씨한테 전화하세요 마이미 방송중인가 봐야지 네 방송중인가? 아아 뭐 이런거 보고 전화하세요 근데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해가지고 올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방송중이네 방송중이네 벨라가르텐 하트님 별풍선 30개 알로하 아 존나 척척 아 존나 척척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벨라님 감사합니다 이미 근데 뻐꾹 갔을거야 전화를 해보라고 아니 봐봐 이 새끼가 존나 아픈 새끼가 뭔지 아세요? 뻐꾹에 날라가서 정신을 흔들리게 만들어 전화해가지고 올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면 된다니까 맞아요 벨라가르텐 하트님 별풍선 50개 알로하 비하하지마세요 야 비하천에 비하천에 아 감사합니다 봐봐 형이랑 나랑 있는데 나보다 잘생겼다 하잖아 벨라님이 이게 현실적인 그거야 형은 약간 좀 처음에만 약간 좀 그거지 보면 벌써 매력이 좀 떨어져 중심같은게 많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 전화해봐 아 저 말고 남순 형 여보세요? 강태 저사랑 벨라님 너 방송 언제까지 해? 끝나면 끝날 수 있어 그냥 방 꾸미고 있어 어 그래 그러면은 같이 술 먹을래? 술? 어 어 나 성태랑 같이 있어 어 알겠어 갈게 어 알았어 어 뭐 판떼기는 된 거야 이제 네가 안 부르면 이제 여기 쫑이야 이상해지는 거야 그림 알지? 원래 둘이 이렇게 먹어서 끝내도 상관없는 분위기인데 분위기는 이게 엎어졌다 알지? 아 전화해볼게 전화해볼게 응 전화해서 만약에 시원이가 안된다 그러면 나도 취소를 할게 아니 어쩔 수 없어 지금 어어 취소를 할게 아 나 한 명 더 있어 바로 오토콜 할 애 있어 지랄하고 아 진짜 있다니까 세아라고 전화하면 바로 콩마미입니다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성태야 이게 존잘 남의 현실이다 알겠냐 시원아 야 시원아 예 예 예 예 예 예 뭐해 뭘 잘 받고 갔지 오빠 아니 지금 남순 형이랑 있는데 술 한잔 할래? 같이 엔에스 베네스 별별별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마이민 너무 좋아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태아 나 꽃다발 버려라 송순은 곰팽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키키키키키키키키 소화자 주세요 네 니가 따라 마셔 조커탄태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벨라가르테님 여캠이라고 이 한심한 놈아 성태 너팬이래 맛 안되니까 나 마이민 끓으면은 뺀다 전화해서 아 엔에스 택백니쌍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야 마이민 방종한다 퇴시웅원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찐따특 여자들이 예상 낸 후에 벨라구 소주까지고는 상상함 아 오시라 그래 신성띠 아 오시라 그래 그냥 잘게 아니야 아니야 그런게 아니라 어 바로 카톡 해줄게 어 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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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니까 자 알아서 할게요 고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착내줄게 저 저 얼음 좀 주세요 엔에스 추격자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토마토 블럭 우리 상 받은 사람들이다 알지 오늘만큼은 아 알죠 알죠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돼 알죠 알죠 알 수도 있는 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시원이 2시 방종하고 올 수 있대 좋지 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하이온답 하이블러 어떻게 할거야 뭐 나도 마임이나 마임이 괜히 와서 이렇게 분위기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진짜 둘이 상 받고 뷽 칭칭칭칭 내 핸드폰 어디갔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하아 여보세요 야 나 올거야 말거야 2시를 할게요 그러면 2시까지? 2시.. 아니 까지면은 2시 출발? 닭대가리 민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어? 2시 출발 2시 출발?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시원아 2시 출발 2시에 출발을 하세요 아 네 나 좀 많이 먹었는데 좀만 먹어 좀만 먹어 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보여? 어? 어? 기분이 왜 안 좋은거야 아니 갑자기 활짝 웃는데 인생 별거 없다 나도 솔로인데 이 두새끼도 솔로네 하하하하 내가 이 선생님 여기 와서 이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고 어? 뭐 뭐 내가 이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고 내가 이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고 아 뭐 내가 뭔 소리 했는데 아 왜 이렇게 뭔데 2시에 출발하라 그래 어 그래겠어 나 주소 보내놨어 하.. 진짜 키메적당 물결표 님 별풍선 83개 알로하 성태 적당히 먹어 일단 그래도 좀만 먹어 일단 좀만 먹일게요 저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 병 거의 저 혼자 다 먹었어요 키미흠 님 별풍선 30개 알로하 아 맞아 아니야 아 진짜 저 거의 이거 한 병 다 먹었어요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지? 응 나 술 잘 먹어 알았어 알로하 감사합니다 아 왜 짤하냐고 차초에 뽑아가면서 아 나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2시까지 좀 시간 남았잖아요 대상 얼굴돈 필요없네 나랑 같이 집구석에서 노래 대결해가지고 항상 샵킹성태 님 별풍선 30개 알로하 50억 있는 애랑 맨날 여캠 부르는 애랑 나랑 다를거 없네 여기 1층에 가면 벽돌 있거든요 벽돌로 뒤통수치기 한 번 여비즈 이분들 오시기 전까지 톡톡나 하면서 술 좀 깨서 아 진짜 한번 하죠 진짜로 예? 굿 아이디어 그냥 내릴찍게 아 내릴찍게 좋아 좋아 아 저는 자신있어요 노래는 저는 조금 자신있어요 한 번 하실래요? 나 방금 일어남인 별풍선 30개 알로하 여기 49,000 플러스 2명이 솔로방인가요? 아 좀 아 저 솔로해도 괜찮거든요 이 새끼 존나 몰입해 아니 송태님 분양솔로고 남순인 고자라서 아 형이 뭔 솔로면 괜찮아 아 제가 딱 말할게요 나 항상 괜찮게 살았어 아 형이랑 이야기하잖아요 형이랑 이야기하면은 형 좀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며 아하하하 그럼 날 아 말했잖아 나한테 나를 보냈어야지 좋은 사람 만나게 존끗한 사람 만나게 하고 있잖아 아 씨 이게 다 쓰걸거님 별풍선 30개 알로하 어이 시려 제가 당신한테 뭐 매달렸습니까? 이 분은 오늘 하니깐 제가 소리 좀 줄일게요 아 제가 당신한테 뭐 매달렸어요? 오늘 만나자고? 아니지 아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존나 서운하게 이 분은 크리스마스인데 여자친구랑 안 보내놔요 좀 줄였어요 아 줄였어요 아 어제 오늘 아 그럼 누구 볼라고 했는데 그것만 말해줘 아니 누구 딱히 볼라고 했던 사람 없어 아 근데 왜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아 장난이지 아 누구 볼라고 했는데 누구 아 난 안 외롭다고 너 외로울까봐 온 거야 부라치지 마 형 존나 외로워 이 형 존나 외로워해요 뭐 씨발놈이 뭐 씨발놈아 나 안 외로워 외로워해요 아 진짜 제가 내가 다음에 녹화해야겠다 이 형 존나 외로워해요 아 나 안 외로웠다 나 괜찮다고 아 존나 척척하네 진짜 나랑 이야기했던 거 뭐야 그럼 팬에서 그 어디야 그 뭐라 했는데 카니바라스 아 난 요즘 또 나 외로운 거 같아 그렇게 말했잖아 나한테 내가 그랬어? 어 그랬나 보다 어쩌라고 뭐하는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아니 뭐 아니 새끼 뭐하는 새끼야 아니 내가 지금 맞춰주고 있는 거야 뭐하는 새끼야 아니 잠깐만 너 새우탕 보고 남순이가 욱에서 온 거다 뭐래 새끼 언어형력 몇 점이야 부둥급이다 어? 부둥급 성태랑 남순이랑 공 취급하면 안 되지 남순이 고자라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개새끼야 닭다리한테 새끼가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연고덩이님 별풍선 30개 알로함 왜 설레지 나는 수시로 맡겨 뭘 수시로 맡겨 나랑 했을 때 그렇게 말했잖아 아 그거를 다 묻고 있었던 거야? 형 외롭구나 생각했지 당연히 형 왜 이렇게 찐따해요 근데 찐따인데 같은 찐따는 만들어 아니 아 됐어 진호재호님 별풍선 30개 알로함 개새끼야 닭다리 형태 낙순이 씨발놈들아 고맙다 잘못 안 했어 얘들 어? 잘못 안 했어 나는 수시로 아 나 맞지 말아야 돼 또 이상하잖아 나 꼬락하잖아 넌 진짜 맞아 너 진짜 맞아 그냥 술 좀만 먹고 있었나 죄송합니다 아니 마이민 와나 진짜 마이민 이제 오고 그러니까 천천히 오고 있을 거야 야 노래 대결 한 번 하던데 벌칙 뭐할까 벌칙 뭐할까 여러분들 벌칙? 벽돌로 내리쎄게 괜찮아 근데 좀 빡세니까 다른거 출발해야지 뭐 더 드릴 거 없을까 어 괜찮아 야 태연아 마이민 시라 심훈이 형 이거 빨리 날아 말 날아 규칙 지켜야 되니까 출발해 어 이것만 넣고 출발해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야 네 그래 그래 같이 죽을 순 없지 이런 날은 원래 살려줄 사람 살려줘야 돼 태연아 태연아 나 옷이 너무 좀 찐다 같아서 야 옷 좀 좀 좋은 걸로 좀 갖고 와봐 남순이 형 선물해준 걸로 긴 바지 긴팔 뭔지 알지 형 나 마이민씨 처음 봐 너? 어 저 마이민씨 처음 봐요 여러분들 어 처음 봐가지고 그렇게 보고 한 번도 안 봤어? 한 번도 안 봤어 진짜? 응 몰라 몰라 아 봤어 언제 봤는데? 안 봤나? 안 본건 안 본거지 나도 뭐 기억이 없어 아 맞네 맞네 너 블랙핑크 지수 좀 좋아하지 어 형 이거 괜찮아? 스타일 괜찮아? 이렇게 해볼게 너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옷이 저렇게 안 받을 수가 있나 면상이 진짜 저 새끼 노렸네 마이민 보고 재웠는데 근데 진짜 막 여자로 보일 수도 있어 실물은 진짜 이쁘거든 아 나 저 새끼 진짜 외로운데 같이 외로운 사람 만드네 그쵸? 보통 오면은 형 나 외로워 이러면 어 그래 뭐가 외로웁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발놈이 같은 종족으로 딱 내림을 한 다음에 너도 외롭잖아 나처럼 기분 안 좋지 이런 식으로 만드네 이 새끼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쵸 그러면서 자기는 꼭 받았다고 위안 삼고 이런 수모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닌데 잠순 여기서 뭐해 빨리 도망가 아니 괜찮아요 오히려 했으니까 근데 팩트잖아 아니 몰아가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공감으로 할 줄 알았는데 이 새끼 날 보면서 위안을 삼네 마이민 요즘 이상준형 만나던데 질투 안나 음 나 질투 안나요 공동빵빵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항 성태 한번 살려져라 둘이 보고 좀 그래서 그런가 내 앞에 전 소리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항 남순이 오늘 샷달하고 와서 안외로움 맵핑골핑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항 순이 여운 할거 다하고 다니니까 안외롭잖아 히히흐 아 나씨 각대가리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항 극작이 외로워지네 보다 남순 안외로운 사람이었는데 몸이 안좋았는데 저 새끼 때문에 정신이 안좋네 지금 형 원래 저래야 저 새끼? 프레임 존나 씌워버리네 나한테 근데 뭐야 그 벨라가르테님 원래 그 여캔분 아닌가 성태 팬이었나 진짜? 하 자애믹 . . . . . . 라는 . 대로 개도될 겸 맞은 저 새끼가 불쌍한 처벌하고 있는건지 저 새끼가 내가 볼 때는 컨셉 잘못 잡았어 진짜 현타가 왔어 순간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했는데 발 뺄 수 없는 요단강을 걷는거지 컨셉 잘못 잡고 어? ㅈ 됐네 아 씨발 먹고 술 취한 척 하자 약간 지금 이러고 있는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맨정신은 못 견디겠다 약간 컨셉 잘못 잡았다 이러고 있어 지금 그쵸? 컨셉 잘못 잡은거 같은데 지민아 정신 차리고 컨셉 다시 유지했으면 좋겠네 전자력 조금만 더 줄일게요 아 쌈배 펴도 되지 저 새끼 담배 안 펴서 아 담배 펴서 그러네 아 저 새끼도 흡연자 됐네 네 한 대 펴겠습니다 네 그럼 성박이 형들의 불을 제가 좀 받겠습니다 쟤는 피기하지 말라고요 네 안 피기할게요 근데 이미 8년만에 피는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불이 성태불이고 이렇게 하는거죠 또 오늘같이 좋은 날 네 아 강정인가 아 강정인가 아 그래 그래 아 서혜린이 고맙습니다 서혜린이 고맙다 먼지 알진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넌 담배 피지말래 이제 어? 끊게 하래 너 근데 어차피 이제 8년동안 한거 아 남성년 고맙다 이제 다시 끊을 수 있잖아 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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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컵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대 펴도 되잖아 아 펴 아 너 담배 펴봐 예? 너 뭐 8년만에 피우면 펴지냐? 센척 겁나하네 그냥 끊어 그럴바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새끼 말하는게 X같아 뭔지 아세요? 담배를 피우면 센척하는거에요? 이 새끼 뭐야 너 센척하는 애같아 예? 아니 8년만에 끊은걸 왜 다시 펴 아니 내가 겉담이라 하는데 얘들아 이 새끼 뭐 내가 31살 쳐먹고 겉담을 피겠어요? 네 아 펴봐 예? 펴보라고 왜 다시 펴는데 아니 코로나면 겉담이 아니야 형 이거 알잖아 일단 코로나면 겉담이 아니야 알았어 피지마 그냥 8년만에 아니 이게 내가 30살 쳐먹고 그 힘든걸 못끊어서 안달라는 판에 아니 내가 무슨 30살 쳐먹고 아니 겉담필라고 아니 내가 뭐 겉담필라고 내가 담배를 펴요 아니 담배도 잘 안피고 있는 애들 왜 피우는거야 아니 아니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거 더 힘들때도 많았을거야 푸지 이런걸로 담배 피우는건 말이 안되지 그냥 센척하는거지 아 존나 어이없어 나 이 30살 쳐먹고 센척하는 새끼 천분 주인병 걸렸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8년만 끊은걸 왜 피우는데 아니 이 새끼 마인드가 아니 그보다 더 힘든거 많았잖아 아니 마인드가 X같은게 아니 담배 피우면 센척하는거야 말도 안되는 소리 아아 뭘 또 해명해 왜 또 나야 또 시작됐네 왜 또 뭐 했는데 파이한테 뭐 했는데 파이 언급을 못했다 왜 아니 파이한테 전화할게 지랄하고 자빠하네 이 새끼야 왜 아니 형들이 계속 파이 살려내 니가 아프리카 보안관이야 뭘 왜 낳았어 니가 파이 내 동생이야 나 오늘 수사할때 언급한 애야 또 시작됐네 봐봐요 당신한테 약간 이런게 ㅈㄴ 많아요 아 기다려보세요 진짜 신나가지고 쪼랑쪼랑 가가지고 파이 검색 아 뭐 계속 웃게 해줘 너 ㅈㄴ 웃네 어 파이야 파이야 어 왜왜 내 동생 파이야 아 좀 암흑해 닥쳐 파이야 왜 안그룹할 수 있어 아 남순영 왜 나 근데 뽀꺼기가 많이 날라와서 아니 나 때문에 왜 그러는거야 왜 나가봐 왜 왜 끄는데 아니 이 정도야 아니 나 왜 어? 뭔 잘못했죠 아니 내가 뭐 언급 못한거? 짜장같은 것들이 짜장 짜장 너는 짰냐? 아니 그거 아니라 파이가 좀 왜왜왜왜 왜 나야 왜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같은게 ㅅ말 열 받네 뭐야 왜 이래 몰래카메라도 하니 왜 지랄해 니들 아 나 나 몰라 나 몰라 뭔 소리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왜 이래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죄송한데 언급을 못했네요 누구세요? 언급한 나세요 가슴스지 저 모르진 않아요 아니 알도알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 아 누가 한다고 ㅈㄴ 웃겨 ㅈㄴ 웃겨 ㅈㄹ아 작년에 한 거 한 번도 못 받았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대상 누가 해 아니 왜 안 됐어 감찰풍 사는데 아 ㅈㄴ 웃겨 내가 그때 감스트 때문이야 형 때문에도 못 받았잖아 아빠 이 속도면 하니가 형 방송 얼마나 도와줬는데 아니 도와줬는데 이번이었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신차려 정신차려 왜 나 제정신에 나 오늘 상 받았어 저도 상 받았어요 저 두 개 받았어요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크리스마스도 혼자 하나도 있는 거야 뭔데 걸었어 공룡재 또 불난지 부채질하고 잡봐야네 저 새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빠도 혼자잖아 오빠 감크루 멤버들 다 여자친구 있고 다 와이프도 있고 한데 오빠 혼자잖아 왜 나한테 그래 아니 나는 이제 내년에 생기니까 이제 나한테 응 안 생겨 응 안 생겨 아니 연구 좀 해줘지 타입 아 참 아 참 또 안 찍어 그럼 뭐 씨발 하는데 뭐 나는 0.1초밖에 더 걸려 1초도 안 걸린다 아휴 진짜 오빠 대장 끝까지 해 어 그래 화이팅하고 또 울지 말고 노래 씨발 당첨로 다 같이 칠게 해 그거 응 어차피 볼 거 다 알아 수고 꺼져 꺼져 너도 안 했다며 어 어 어 어 어 왜 왜 파이가 왜 웃는데 뭘 울어 울잖아 지금 왜 울겠니 왜 울겠니 왜 남순이 뭐 했는데 남순이 오빠가 나 얘기 안 했는데 그걸로 왜 집을 짤 개새끼야 적당히 해야지 파이야 알지 알지 파이야 파이야 그럴만해 근데 파이가 힘들 때 남순이 얼마나 많이 남순이 너 불러가지고 많이 도와줬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 보지 나는 어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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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너 언급하는 거 봤지 봤어 봤지 아무 쓰랄등이 없다니까 다 씨발 너 유튜브 싸게 시청자 싸게 부르는 거야 파이야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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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그러니까 울 울 정도는 아니죠 아 울지 말고 짜장면 먹어 짜장면 아 아 적당히 적당히 짜고 짜장면 처먹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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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새끼 왜 계속 전화하는 거야 진짜 취했네 하하하하 나 상 받은 사람이야 나도 상 받았어 아 형 스타랑한테 전화해 봐 나 힘들어질라 그래 왜 그래 아 왜 잘 봐주자 너무 고마워 파이야 응 고마워 그래 파이야 고맙다 고마워 나 생일 어 짜장면 처먹어 응 스타랑한테 전화해 보세요 네가 이 새끼야 방금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꺼져있다잖아요 전화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하면 전화 커져? 다른 번호일 수도 있잖아요 안 친하니까 제가 아 전화해 보세요 스타랑한테 아 저 쌓인 거 많아요 아 진짜 저 우는 거 진짜 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지? 아냐 아냐 형 진짜 켜져있어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아 저 스타랑 여보세요 성태야? 아 네 스타랑 같이 있어 저 저 김성태입니다 선생님 미안하다 진짜 아니 너 바로 전화를 했는데 왜 번호 바뀌었어 예? 아 나 번호 바뀌었어요 번호 바뀌었네요 당신도 바뀌었네요 아니 나는 원래 이거라 했잖아 그때 무슨 소리예요? 방금 전화하니까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는 잘 안 쓰는 폰이고 나 그 핸드폰도 잊어버렸어 지금 아 저 스타랑 스타랑 근데 왜요? 오늘 왜 연금 안 하셨어요? 아니 어떡하지 이거 파이야 아 형 축하해 축하해 아니 나 성태야 미안하다 진짜 아니 아니 뭔 소리야 다음에 형이 말한 종게임 한 번 하자 컨텐츠 아니 저 구해적단이라 그래서 한 번 하자 한 번 하자 말만 하지 말고 좀 하자 개새끼야 정신 좀 타자 아니 내가 근데 너랑 나랑 둔둘이서 술 먹방을 하든 뭔가 해야 좀 한 번 하자 어색해 형이랑 나랑 그래 그래 형 축하해 어 고맙다 성태 너도 축하한다 어 어 내가 축하한다 그래 퇴사무슨 족보같은 새끼야 변신같은 새끼야 그래 부러워하고 잘 보내고 오케이 응 아니 나 근데 스타랑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닌데 족보가 이상해서 그래 족보 때문에 그래 맞아 나는 친구고 너는 형이고 족보 때문에 그래 족보 때문에 아 진짜 네가 나한테 말 까도 상관없어 어? 근데 이 형은 맨날 그래요 왜 계속 친구하자고 아니 친구는 안 해 어? 안 하는데 까도 상관없어 방송에서는 형한테 전화했었어요 언제? 그럼 이 새끼 나를 빌려서 지금 전화하는 거야 언제? 족보한테 전화했어? 응 너 안 했어? 안 받아도 해야지 아 이 새끼 이 새끼는 구해줬다는 얘기할 게 아니라 자꾸 구구할 거면 씨발 꺼져 그냥 구로 잘했어요 아 이 새끼는 순서가 틀렸구나 아 순서도 뭐래 아 순서도 뭐래 아 순서도 뭐래 됐다 이 새끼야 이 사람 봤겠냐? 다 지나서 아니 저는 딱 말씀드릴게 저는 됐어 됐다고 예? 됐다고 아 이거 잘못된 거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해도 어 잘못된 거 같은데 나는 근데 이게 난 아 뭐야 수시시가 고맙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수시가 2만개 줬는데 아니 나는 아 내가 잘못됐네 됐어 잘못됐어 잘못된 잘못됐네 거기다 토를 달려고 하지마 변명하지마 아 진짜 아니 됐다고 아니 난 그 수상소감을 나는 최석? 최석을 했는데 나도 했어 족보 형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 그래 어? 제일 먼저 고맙다 했어 형 지만한 줄 알아 아 했어 저기요 수시야 고맙다 저기요 저 할 말해도 되나요? 뭐요? 저 족구씨 때문에 기사 뜬 사람입니다 예? 저 1위 족구를 언급하는 사람이에요 나도야 예? 아 진짜라니까 나는 진짜로 나는 족구 형한테 난 충신을 다 맹세하는 사람이야 그 형이 부르면 난 바로 튀어가 진짜로 이거는 맞아 형 아 나도 튀어가 예? 안 불러서 그러지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뭐 합방 많이 하던데 뭐 스터 형이랑 뭐 봉준이랑 합방 많이 하던데 노래 하던 거 하자 벽돌로 대가리 찍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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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봉준이랑 좀 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약간 좀 낫방시간 낫방 때 좀 했고 그 다음에 섰다 때 했지 당신은 맨 시간대 또 하더라고 매일 시간대 철구 모가지 위협한 적은 없어 아 그건 맞지 항상 말하잖아 형 그건 됐어 그러면 됐어 넌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근데 저희는 진짜 족구에 충실이에요 맞지 알죠? 철구가 많은 걸 했어 뭐? 많은 걸 했지 뭐 게임을 많이 살리긴 했지 다 아 다 살렸지 진짜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스시야 고맙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열흘 팬하고 또 이제 연락 이렇게 안 왔는데 문자가 온 게 있더라고요 뭐? 스시시 어? 연락해 어? 스시시랑 너가 오늘 연락해 스시시? 답장 한번 해야지 그 전에 온 걸 내가 몰랐어 저장했어 응 씹혔네 이거 누운데? 스시시 방금 별풍선사랑 오늘 2만개 쌌단 말이야 아 진짜? 엄청 맛있어 보셨구나 아니 안 먹으면서 왜 이렇게 짠해? 나는 새끼 태진아야 뭐야 짱짱짱 존나치네 나 원래 잘 못 먹잖아 짱만 존나쳐 나 계속 먹는데 나를 불렀으면 나 원래 못 먹는 거 알잖아 근데 이건 많이 먹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미친 새끼 나 성교가 언제 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성교가 오늘 다 언급을 하대? 어 나도 준비를 해놨었거든 나도 언급을 했잖아 난 다 준비가 돼있었어 후반에 하려고 난 두 개 받는 거 알고 있었잖아 두 개 받은 거 알고 있었어? 응 알고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난 듣고 왔더라 나는 안 알려주던데 1월에 한 번 하자 1월에 해야지 1월에 한 번 하자 1월에 해서 술 먹으러 가야지 술을 한 번도 안 먹었어 한 번 해야지 술 먹방? 술 먹방을 한 번도 안 했어 아 당연히 근데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럼 뺄 씨발놈아 어쩌라는 거야 뭐 드립도 안 돼 오디오도 안 돼 술도 뭐 어쩌고 아니 잘 짜잖아요 근데 형이 있어야 돼 너희들 드립이 왜 성교남 때는 이 형이 무조건 있어야 돼 왜냐면은 탱커 역할이 니 형이야 그래 니들 드립이 왜 입살아 날라다 했는 줄 알아? 항상 형이야 맞아 맞아 탱커 역할이야 진짜 나 그 새끼 헤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어 김민규 아니 난 진짜 그 새끼 헤어지잖아 뒤졌어 진짜 그 새끼 나락보낼 수 있어 그 새끼 나락보낼 수 있어 아니 나 땅끝에 묻어버릴 거야 그 새끼 어? 진짜 그 새끼 해왔던 그게 있어서 난 진짜 나락보낼 수 있어 만시아 3,3장이 고맙다 아 만시아 고맙다 만시아 고맙다 아 진짜 아 저 다 먹었어 예? 아 너 그러면 소주 좀 이렇게 섞어 먹어 아 노래 한잔 합시다 그럼 아 노래 한잔 합시다 노래 한잔이 아니라 노래 한개 딱 부릅시다 어떠세요 따라주는 거지 뭐 아 예 계속 먹었는데 아 천천히 먹어 까닭 따라줄게 얘네는 근데 한잔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 또 이거 맞추려면 또 힘들겠다 얘네들 하나도 안 먹었어 마이민이랑 시원이랑 고주망태 되겠다 어? 노래해 그러면 대가리 엄청 세게 한 대 때리자 그게 아니라 어차피 씻고 걸렸잖아 어차피 벌칙할 때 씻고 걸면 돼 응 정강이로 엉덩이 때리기 어때 아 진짜 그건 괜찮아 왜냐면 예능 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아 그거 괜찮냐고 발로 엉덩이 차기 그건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싹커키 모드콜이야 그건 괜찮아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게임도 잘하니까 지가 무슨 다 센 줄 하네 원래 공중파 나온 건 다 괜찮아 알았다고 이걸로 엉덩이 때리기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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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세다고 하니까 그럼 발등으로 합시다 알았어 알았어 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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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아 저도 세요 여러분들 노래 뭘로 기준으로 할 건데? 점수? 투표 합시다 아 투표하면 내가 지지 너 감성적이잖아 그럼 누구누구 찾아가 응? 찾아가 파이가 파이가 아 근데 그 새끼 나 싫어할 거 같아 아아 파이는 진짜 냉정적인 사람이야 어어 냉정해 파이는 갯바빵님 별풍선 500개 알로하 대상 축하 아 감사합니다 500개 고맙습니다 갯바빵님 와 씨바 아직도 집 짜고 있네 개 같은 여긴 하 편을 들어줬으면 안 됐어 시상식 MCC 3부 왜 이렇게 그 분량이 없냐고 우리 우리 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분량이 너무 없어졌어 근데 없어진 거야 원래는 엄청 많았거든 서로저로 많았는데 뭔가 합쳐지면서 분량도 많이 없어지고 내가 뭐하고 있나 약간 나 왜 여기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중간에 그러니까 현타가 온 거지 응 약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랑 다닐 거야 그럴 수 있어 아이 우리 대표님이 욕하지 마세요 어? 우리 대표님 욕하지 마세요 우리 대표님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진짜 그 그거 알지? 엉덩이 엄청 세게 알지 형?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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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 남순 노래 대결 평가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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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줄게 안 된다 솔직히 꼴도 보기 싫은데 아 빨리 말해 꼴도 보기 싫은데 알았어 아 냉정하게 해 아니면 안 해 어 해 해 봐 어 어 아니 서수길이 대표님이 딱 손잡아주면서 파이야 고생했다 진짜 MC 잘했다 너는 진짜 어?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아? 왜냐면 남순이 형은 무조건 패야 이거 이렇게 하면 미안하다 알지 형? 예? 고르면 안 되는데 미안할만 해 근데 어 뭐 내년에 열심히 하면 주시겠지 응 얘 술 먹었어 근데? 응 술을 먹었어? 에이 아니 맨정씨는 저렇게 할 수도 없어 노래 대결 뭐 어딨는데 어딨는데? 방송국 없는데? 뭔데? 어딨는데? 없는데? 아 냉정하게 한 대 냉정하게 해줄 수 있냐고? 아 알아 근데 오빠 냉정하게 말해서 남순이 오빠는 앨범까지 낸 가수잖아 자 가위 가고 가위 가고 합쳐라 가위 가고 합시다 씻고 풀었어요 나도 씻고 폼이나 걸고 싶다 나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진짜로 가위 아 뭐 내가 먼저 할게 아무거나 할게 아 먼저 하신다고 해? 아 먼저 하세요 그러면 네 아 내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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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하신다고 하네 아 먼저 하신다고 하네 이거 어제 응 아 울어서 눈이 다 야 파희야 도망하면 돼 뭐 어떤 거 부르실래요? 음 야 씻고 안 걸어도 돼 술 안 먹을 거야 파희야 아 진짜 널 위해 못해요 어떤 거 할 거야? 어 암호하면 되지 어? 어 아 나 그거 해줘 뭐? 가슴아 그만해 가슴아 그만해? 어 이거 이거 맞지? 응 MC도 맞지?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거죠 아 네네 그냥 할거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참 많이 사랑했다는 너는 내 가슴 끝에 보여서 숨을 쉬며 한숨이 되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돼 머리가 내 가슴을 못내고 바쁘게 나를 보채고 떠난 네가 사랑할 때마다 돌꽃 다시 겁이나 하루가 힘들어져 가슴아 눈물아 한숨아 사랑아 왜 잊지 못하니 떨쳐버리고 쉬지 못하니 제발 내게 말해줘 거짓말이라도 좀 해줘 돌아온다고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마이크가 너무 작다는데? 했어 됐어 나 줘야 했는데 더 예뻐해야 했는데 못난 내가 생각낼 때마다 시린 눈물이 흘러 멈출 수가 없잖아 가슴아 눈물아 한숨아 사랑아 왜 잊지 못하니 내게 말해줘 거짓말이라도 좀 해줘 돌아온다고 나에게 돌아온다고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조금씩 무뎌지면 모두가 그렇듯 살겠죠 슬퍼서 죽지는 않겠죠 슬퍼서 죽지는 않겠죠 그 이름 그 얼굴 그 웃음 그 전물 어떻게 잊겠니 수많은 너를 안고 사는데 그렇게 나 견딜게 그렇게 믿고 살아볼게 오늘 하루만 버티면 네가 돌아온다고 가슴아 다시 돌아올게 가슴아 다시 돌아올게 가슴아 다시 돌아올게 가슴아 다시 돌아올게 형 다시 부르라는게 많은데? 아 됐어 됐어 해 괜찮아? 아 이게 그게 없는데 뭐가 없어 뭐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수라서 듣는게 아니야 걔 누구지? 아 다시 하라는게 너무 많은데? 깔끔하게 하는게 맞아 근데 삭제해 삭제 삭제 내가 삭제 내가 안 되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근데 다시 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주세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일단 다시 알아서 하는거에요 저도 다시 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 새끼 때려야 되니까 헤어진 다음 날 네 목소리 없이 아침에 혼자 눈을 뜨게 된 거야 헤어진 다음 날 네 목소리 없이 아침에 혼자 눈을 뜨게 된 거야 네 사진은 우리 둘 사진은 그대로 있는데 네 여기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벌써 보고 싶은데 이제는 지워야겠지 모두 지워야겠지 모두 지워야겠지 웃는 너의 사진을 행복한 우리 사진을 한 장씩 너를 지울 때마다 너를 지울 때마다 가슴이 하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불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를 지우는 일 야 이거 좀 약간 이렇게 다르게 들리네 딜레이가 살짝 있네 딜레이가 헤어졋밥아 어우 잘하는데? 헤어졋밥새끼야 감정이 없다는데 전 감정을 싫어서 불렀는데 이게 뭐가 지금 탐구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새끼 약간 내가 핸디캡 줬어요 별풍선 100개 알로하 100개 감사합니다 베리님 고맙습니다 아이빌리브 영어는 뭐지? 아이빌리브 아킴플라이 어? 어? 뭐라는 거야 아이빌리브 나 요즘 연습 요즘 연습하는 거 있거든 아이 C A N F L Y 새끼야 이 새끼 저번에 레인보르도 모르더니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아 아 아 아 음악 이정 나는 내가 여랑 3 ureau oung device 나는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은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난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간 다시 돌아오 그대를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물어봐 안 끝났어요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하겠죠 I believe 흐르는 내 눈물이 그댈 다시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추는 내 눈길 속에서 그대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은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난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간 다시 돌아오 언젠간 다시 돌아오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난 그대여야만 난 그대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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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한테 물어봐 너는 졌어 정치질 아세요? 나 끝나고 아세요 파인씨 말씀해 보세요 왜 마이크가 꺼졌어 파인한테 물어봐 너는 졌어 너는 졌어 정치질 아세요? 끝나고 아세요 파인씨 말씀해 보세요 진지하게 불러주면 안될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웃음기 빼고 불러가 넌 좀 오버했어 감정적으로 잘 부른다고 하니까 너는 존나 감정적이야 진지하게 불러주면 안될까? 존나 진지하게 불렀는데? 역경언제는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을 너여야만한 나만큼 너여야만한 나만큼 너여야겠죠 이게 왜? 내가 네명이야 왜이래 누가 이겼어 이번거 진지하게 진짜 나 맞고 하자 나 이겼어? 이게 왜? 말해 말해 내가 네명이야 왜이래 파인야 이따 이겼어? 누가 이겼어 이번거 진지하게 진짜 마이크꺼 우리꺼 우리꺼 마이크 이번꺼는 이번꺼는 너 마셔 너도 돼 심성해 너 마셔 고마워 파인야 일단 한 대 맞고 가자 노래 몇곡을 불렀까 나 이거 소름 돋는게 뭔줄 알아? 그래 소름 돋지 맞을 생각에 나 이거 나 이거 부르면서 나 잘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그럼 정신 차려야지 맞고 발등으로? 이걸로 치는거야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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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등 나도 아픈데 이걸로 씻고 걸어 씻고 걸어 아 씻고 걸어 아 씻고 걸어 아 뭐해 발등으로 정각이로 와간대 알았어 알았어 끝으로 고쳐 발등으로 했어 발 뚝뿌로 했어 발 뚝뿌로 했어 발 뚝뿌로 했어 진짜 발 뚝 베네스 리쉬님 별풍선 등기 알로 발 뚝뿌로 했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봐봐 이거 왜 안돼? 아 잠깐만! 너무 아파! 개새끼야! 너무 아파! 정신차 해라고! 나 태권도 배웠어! 태권도 배웠다고! 아 정말 아파! 잠깐만 뭐지? 나 태권도 배웠어 뭐지? 아 정말 아픈데? 뭐지? 아 잠깐만! 아니야! 너무 아파! 진짜 아파! 나 이거 이상해! 아니 안 이상해! 뜨거워! 원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너 배치 생긴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오빠 뭐지 이거? 안짱해! 미치겠어!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표정은 성태님이 오승님듯 키키키! 뭐래? 아 그래! 안걸렸어? 아 안걸려도 돼! 아 술술술술! 아 잠시만! 아 잠깐만! 아 잠시만! 아 진짜 진심으로 차왔네! 아 정말 아프네! 뭐지 이거? 아 진심으로 차줘? 진심으로 찼잖아! 아 지랄하지 말아! 진심으로 차왔네! 아 정말 아파! 자리가 좁았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차! 진심으로 차왔네! 씻고 걸렸지 여러분들? 더 걸렸어 이제 봤어! 나도 이제 봐야되겠다! 아 게임은 냉정한거잖아! 알지 알지 알지! XIMALLL 님 별풍선 30개 알로하 키키키 철구빵에선 10부 안걸면 잘가라 하는데 여긴걸라고 이야기해주네 와 씨발! 아 정말 아프네 진짜! 아 이거 뭐지? 아 나 잘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못 불렀어? 아 너 너무 그거 맨날 감정충하니까 감정충하니까 그 실력이 안나왔어 님 별풍선 30개 알로하 불어 아 술깨네요 좋아좋아 패야돼! 패야 제맛이야 엔에스스콘달콤 님 별풍선 30개 알로하 아 감정광이예요? 아 그래요? 나 태권도 4단이야 DLX 크드케렉스 12님 별풍선 40개 알로하 한판도 아 당신이 저한테 노래로 진짜 맞짝 뜰 생각이 있는거에요? 아 저 딱 말할게요 1라운드로 약간 오버했는데 제가 다 빼고 불러요 정강이로 가? 정강이 사분할수도 있어 발등이 제일 깔끔한거 아 진짜 1라운드로 빼고 나 진짜 진작 아 진짜 아 이형 나 진짜 장난도 하니까 괜찮아 아 나 콜 나 콜 무조건 하면 안돼 해 해 해 해 유선아님 가 유선아님 가 나 좀만 더 세게 때릴게 이거보다 유선아님 가 유선아님 가 대면해 아 나 뭐있지? 와 나 진짜 진지하게 불러야겠다 와 나 이형 진짜 진심이구나 아 너 때린거? 아 그게 아니라 당신이 저를 약간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아 이거 삐지우고야 이구나 아 이구나 아 노래로 진짜 이길 수 있다는 거 아 진짜 진심이구나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진짜 칫고 풀게요 예 예 술 안먹을게요 나 아 술은 깼구나 아 안 취했구나 어? 우리 얼굴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왼쪽으로 해봐 무슨 일이야 성태님 반가워요 수상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수상 축하 축하 어떤 어떤 일이죠? 어? 잠깐만 남순 vs 김성태 노래 뭔가요? 약간 왠지 제가 살짝 도방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맞지 맞지 엘충 보니까 맞나요? 아 진짜 세계로 한다 근데 더 세게 맞아야 정신이 이제 도방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나님 먼저 하실래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아 먼저 할게 아 진짜 아 먼저 하세요 아 사랑의 바보 해줘 예? 사랑의 바보 해줘 아 탑님이랑 김성태님이랑 친구분들 계신다네 유사님 그 언급했어야 되는데 일단 미안합니다 응 와 진짜 아이고 뭐 뭐 뭐 사랑의 바보요? 어? 사랑의 바보 사랑의 바보? 어 도너츠 맞나요? 도너츠 맞나요? 도너츠 맞나요? 응 매우 줘봐 올려야 해 응 올려야지 intrinsрим 제 conc проект 라이ужд로 그렇게 말하지마 제발 그녀를 욕하지 말아줘 그 누구보다도 네게 좋은 여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 잘해준걸 고맙단 말 못들어도 잠시 나만 웃어주면 난 행복해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건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난 바보니까 괜찮아 아무리 아프게 해도 못 느껴 내 걱정하지만 못났대도 할 수 없어 나를 자랑스레 여길 본게 가끔 미안해진대도 기꺼이 난 그녀를 위한 바보로 살래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건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언젠가 그녀가 날 떠날 걸 잘 아는 시작이 쓴 것도 있는 걸 그 시간이 알고 싶어서라도 끝까지 가보려 해 그렇게 불쌍한 듯 날 바라보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니까 언젠가 그녀를 보내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잔 사주면 돼 언젠가 그녀를 보내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잔 사주면 돼 노래 부르기 힘드네 노래 부르기 힘드네 피사기 나옵니다 아 아 아 아 제대로 불러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아주 키 작은 그 바흐로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내 친구여 때론 다투기도 많이 했지 서로 알 수 없는 오해의 조각들로 하지만 멋쩍은 미소만으로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껐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제대로 부릅니다 아 진짜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소나님 엉덩이 그거다용 아 풀캠으로 해 드릴까요? 아 네네네 풀캠으로 해 주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소나님 네 알겠습니다 그 풀캠으로 갈게요 난 선택지가 없었어 노래가 왜냐면 사실 제가 그 그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성태님은 성태님은 그 지르는데 적당히 절제할 줄 아는 그 느낌 있죠 원래 성태님이 코디에도 부를 때는 절제를 안 했어요 정확하지 그냥 막 야수의 감성들을 내주었는데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오늘은 서시를 부를 때 절제를 하더라고요 나 약간 그 모습에 저 사람 음악 멸망 전에 초대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근데 그 그런 거 있죠 노래는 모름지기 사람의 마음을 울려야 되거든요 제가 그 4년 전에 어떤 시절에 좀 많이 울었었는데 그때 저한테 되게 특별했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 남자가 난 되게 멋있게 느껴진다 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어 머리 나쁜 탐님은 기억할 리가 없겠지만 음 아 잠깐만 그런 의미에서 어 저는 탐님이 와 지랄 와 지랄 지랄 나 선취가 없었어 나는 노래 안녕 감사합니다 수사님 역시 소프트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이거는 진짜 장타해 나 마음을 울렸어 딱 돼 아 잠깐만 딱 돼 아 너무 억울해 뭘 억울해 아 존나 억울해 내가 성공까지 했잖아 딱 돼 뭐 아 머리 나쁜 탐님이 기억이나 하겠어요 수상 소감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양반이 아니 손아씨 아니 이거는 아 손아씨 여보세요 어 믿고 있었습니다 어 열어줄게 열어줄게 아 벌칙 보자고요? 아 봐야지 근데 지금 내가 풀캠이라서 일단 돼 이거 빨리 돌려 아 문 열어주고 마요 문 열어줘 빨리 아 문 열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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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와 존나 개 억울하다 안 죽어 안 죽어 대 아 나 아파 너무 아파 아 소나님 왜 나는 선택지가 없었어 노래 난 저거 밖에 아 뭔 선택지 너는 텃이 좀 더 낮은 노래였겠지만 아 뭐 말도 안 돼 딱 되네 빨리 와 진짜 존나 억울하다 진짜 돼 돼 돼 아 네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빨리 아 빨리 돼 빨리 빨리 가 아 형 난 너무 아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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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만 깨게 해줄게 알았어 빨리 가 발정루 해야 돼 정말로 치면 한 번 더 더 그래 그래 형이다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시발 아 너무 아파 아 네바라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나 이거 수인 님 별풍선 1225개 알로하 수인 님 보내 아 뭐야 팔레트원 3점 고맙습니다 아 3점 감사합니다 너무맙습니다 그땅도 아니에요 아 잠깐만 아.. 아 ㅈㄴ 아파 진짜 개새끼야 왜 하자 병목씨 나 중학교 이겨서 처음 맞아 봐 어쩌라고 이겼으면 되잖아 저거 추억의 노래라고 우리가 씻고 걸어야 돼요 정신 차렸네? 술 취한 줄 알았는데 아 ㅈㄴ 아파 아니 소나님 이게 말이 아 이게 말이 에잇 아 뭐 어떡하라고 니가 잘못끝 찾아간거지 아 ㅈㄴ 어이없네 진짜 말도 안된다 이거 진짜 씻고 갈게요 아 내 발도 아프다 아 ㅈㄴ 아파 진짜 내 발도 아파 뭐 어쩌라고 게임은 게임인데 이 ㅅㄴ 게임인데 ㅈㄴ 과몰입하네 아 ㅈㄴ 아 닭가 안들어요 ㅅㄴ 안 들어요 닭가 와 ㅈㄴ 어이가 없네 아 ㅈ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누구 왔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와 수잇 수잇뭇? 너 근데 멍든거 아니냐? 아 ㅈㄴ 아파 진짜 개새끼야 적당히 때려야지 어쩌라고 정신 차렸어? 수잇이 뭇? 수잇 배그 수잇 배그 1125년 1225년 수잇아 고맙다 수잇아 너무 고맙다 닭가 제가 보고 있으니까 이거 보면은 제가 바로 틀어드릴게요 소나디가 뭐 사귀어요? 적당히 해라 진짜로 예?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내가 더 잘 불렀는데 이거는 소나디가 당시에 선택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너도 서시에 대한 추억이 있어? 노래에 대한? 그게 아니라 난 진짜 진지하게 불렀어 나도 진지하게 불렀어 그리고 여기는 네 홈그라운드잖아 식구 풀어달래 식구를 왜 풀어? 아니 그 답가 해준다고 풀어달라는데 어차피 아 잠만 아 노래 안 부르니까 형님 맞는 걸 왜 하자고 그랬어 돌대가리야 그냥 하지 말자 이제 부를 때 제가 돌려드릴게요 예 예 예 부를 때 제가 돌려드릴게요 예 술 안 먹을게요 아 소나님 감사합니다 소나님 고맙습니다 아 존나 어이가 부네 진짜 얼음찜질 좀 해 아 존나 아파 진짜 얘들아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소나님 이쁘시다 근데 소나님 왜? 응? 아 보고있어요 얘들아 보고있어 걱정하지마 괜찮으신가요 성태님방 팬분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닭가 불러주세요 아 그러면 닭가 괜찮으신가요 성태님방 팬분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스피커 꺼주세요 그러면 한 곡 할게요 와 저 그런 눈을 쳐다보지봐 그때 이후로 부른 적이 없는데 요소 감각하자 게임이잖아 게임에는 붙인 텐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다 아는데 다 아는데 다 아는데 난 아는데 난 아는데 난 아는데 아 쓰래도 놓치기 싫은데 딱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요 오빠 앞에서 여자란 말이야 나랑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잊었다면서 혼자라면서 그 언니는 왜 만나나요 아직 나는 안 되나요 많이 부족한가요 한 번만 날 믿어봐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만 웃기만 해요 내가 그렇게 애기가 안 나요 딱 한 번만 내 진심 들어요 오빠 앞에서 여자란 말이야 나랑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잊었다면서 혼자라면서 그 언니는 왜 만나나요 아직 나는 안 되나요 많이 부족한가요 한 번만 날 믿어봐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하루에 만번 생각이 나요 눈물이 나도 나 이렇게 참아 참아 그댈 사랑하면 안 돼 이유라도 있나요 잊었다면서 혼자라면서 그 언니는 왜 만나나요 그 언니는 왜 만나나요 오빤 정말 나쁜 사람 정말 내 맘을 몰라 날 믿어봐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대상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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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나님 너무 고마워요 쏘나님 아 누구 왔는데 아 누구 왔는데 아 개새끼 진짜 상 받은 날인데 진짜 아 나 좋아 명보덩 2님 별풍선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성태야 이게 존산남의 삶이다 누가 봐도 너가 이겼는데 궁댕 2차 맞고 닦아는? 아 나 진짜 아파 아 한 대 때려 봐 아 또 궁댕체네 그래 괜찮아요 다음에 내가 제대로 이겨줄게 타이밍이 안좋잖아 뭔 타이밍? 뭔 타이밍이 안좋은데 아 왔어 누구? 마이미 형 아 불러 상 받은거 맞지? 타이밍 순서가 애매했어 아 불러요 아직 식구 안걸었어 아 불러? 아 씻고 갈게요 뭐 이게 거는게 어려워요 형 불러면 되죠 걸었어 걸었어 불으세요 불으세요 저 화면 좀 내려봐 알았어요 아니 뭐 양각을 맞아야돼 내가 아 이게 방송 아주 맛있게 하네 개새끼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마이미 님 여기 앉으세요 마이미 님 아 네네네 저거 본적 있어요? 아니 저 한번도 없어요 봤지 한번도 없어 얘들아 나 처음봐 마이미 님 아 잠만 어디가 어디가 담배 한번만 네 저도 담배 여기 앉으세요 그 분 다 있을까요? 네? 저 담배 한 대 배울게요 네 아 미치겠네 아 이거 강아지 쳐 들어갔어 네 아니 저 하하하 아 어디가 어떻게 채우라고 씻고 걸려있나요? 술이나 좀 마시면 좀 탈거같게 베네스 별별별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이쁜 마이미 안녕하세요 두둥뚱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안녕하세요 아 저 어떡해요 아 저 어떡해요? 루시 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게임을 시작하지 아 뭐 게임이요? 아 저 배그 못하는데 구레 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핑크긴 해 아 근데 저 김선생님 처음 빼가지고 고우나 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그 언니가 이분인가요? 아 저는 아니죠 김선생님 처음 봐가지고 하하 미치겠고 마이미 챔피언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김등이 보러 기다렸어 네? 항상샵상상이응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보습내놔 하하 행복한우수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그 언니님 반갑습니다 왜 안와요? 석하나 공간다 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누나가 생각해도 누나 자신이 이쁜거 솔직히 알죠 음 메카닉 듀오 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이 드라마 너무 재밌네 키키키 살려주시면 안돼요? 허리는 큰지사 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쿡쿡남자 어떻게 생각해 삐끌비꾸림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안녕하세요 남이민씨 뭔소리야 도잉도잉 밑줄 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저도 동쪽이야 너 왜 혼자있어 안녕하대요 뭐야? 어디 가는데? 오로가이 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너 혼자있어 오늘 확실히 해라 항상샵공명 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보습내놔 보습내놔 어디 계신가? 타임씨 덕팔씨 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마이미 님 보면 저도 웃게되어 넘겨 내가 왜 밀안해야되지 상황이 그치? 탕탕검한 몰라 님 별풍선 서른개 알로하 타임이 진짜 타임씨 타임씨 축하한다 아니 왜 내가 나쁜 사람 되어있으냐고 갑자기 왜 부른거야 근데? 어? 갑자기 불렀냐고? 타임이 진짜 진짜 아무리 방송이라 야 캬새끼야 또 빨리 성화 놀라겠다 행복한 웃음님 별풍선 30개 알로함 NS 별별별님 별풍선 30개 알로함 너도 미안해서 왜 나간노 키키키 허리는 큰 재산님 별풍선 30개 알로함 마이민 진짜 예쁘다 황당하네 남순 개인들 너무 잘하네 오빠 나가 그 언니 누구야 나갔다 오면 되나요? 저 나갔다 오면 되나 이제? 나는... 킹남순 스토리가 이렇게 잡힌다고 아니야 아니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왜왜왜왜 마이민 챔피언님 별풍선 30개 알로함 난 다 더 맞잖아 싫어 개새끼야 요단강배 짜국님 별풍선 30개 알로함 암순아 닥치랑 저 새끼야 3분만 있다가 올게요 아이 그만해 알말로 와 유바하지 말고 아이씨 아이씨 그냥 그 탕인이니까 설람이 형님 별풍선 30개 알로함 언제까지 탱크하고 있어야 돼야 아이씨 그게 뭔데 연보남친님 별풍선 30개 알로함 축하한다 그래 와 남순아 이걸 다 딴 거야 역시 와룡자 엔에스 별별별린 별풍선 30개 알로함 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민정아 오늘 남순이 잡아댄다 믿는다 민정아 형 여기다 인사 오득에 박아보자 분위기 좀 제대로 합시다 일단 뭐 이게 일단 들어보니까 별하상 기사님 별풍선 30개 알로함 아하하하 저도 또 좀 이제 저 새끼 전 눈을 깎아내네 저 새끼 타이밍이 좀 그래서 그런데 좋아하지 막지 그래 그래 겁뒀는데 이제 딱 정리할게요 이제 뭐지 단박 안 보고 좀 약간 그렇게 이상하게 됐는데 이거 왜 유명하고 있어 왜 이렇게 수용없는 거지 아 둘이 그런 사이예요? 응 이거 꽃 줬어 나 너 뭐 줄까? 응 나 뭐 줘? 다면 줄게 다면 없어지면 저도 또 좀 얘기했어 내 정정아 야야야 잔 줘 잔 왜 거짓말 왜 거짓말 어 형 왔어? 저 새끼가 뭔 화룡이야 소룡이지 내가 왜 욕먹고 있어야 돼 왜 여기서 실 죄 죄가 없어 사람보다도 아 왜 나와 아 좀 꺼져 어디 가세요? 어디어디요? 어디가세요? 아 왜 앉으세요 아 좀 일단 앉으셔야죠 본인이 그렇게 만들지마 나 시오님 오면 나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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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앉을땐 봐 나 너무 아파 엉덩이 너무 아파 술 잘 드세요? 마이미님? 네 저 잘 드시구나 처음 보는거죠 근데 진짜로 처음 보는거야 진짜 페리 없어 페리 없어 그냥 그 없어 이거랑 그 뭐지? 토닝워터 있어요 토닝워터 해드릴까요? 이거 먹으면 돼요 얼음 가져올게 내가 가져올게 얼음 여기 있어 어어 알겠구나 나도 도망가려고 하네 이게 상황이 나쁜거야 상황이 이게 이상한 상황이 됐어 뭐 어? 무슨 이상한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오버하는거야 제가 손으로 좀 떠주실래요 잠깐만요 숟가락 없니? 숟가락? 여기 여기 이거 안쓴거거든요 어 네네 이거 안쓴거에요 아 아 이런거 좋아하시구나 왜왜왜? 왜 그런거야 분위기가? 어 어 나 보내줄게 어 왜그래요 네 저런 좀 할까요? 아 예 한잔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마이미님이 진짜 술 잘 먹는다고 들었는데 내가 술 잘 드시죠 오 온샷 하시네 잠시만요 호수 좀 보내드릴게요 내가 이상한거라고? 알았어 넘어가 아 보냈습니다 네 왜왜왜왜 왜그런데 왜왜왜 어? 형 형 좀 더 줘? 아 마이미씨 잘 드시네 잠깐 말 먹었는데 술당 좀 채워봐라 태원이가 없어요 태원이가 없어요 태원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냈어요 아까 여러분들 뭐 드시고 싶은거 있으세요? 아주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거 통닭 아까 시킨건데 시키 좀 해주세요 네네 아 어 아 열어줄게 열어줄게 마이미님 신경쓰지마세요 남순이 원래 저런 놈이니까 마이미씨 마이미씨 술을 먹어서 힘들어서 나름이 아니라 다른게 아니라 앨로하 엔에스 별별별린 별풍선 30개 알로하 킹성태 이색희 정말 보라게달아네 아 아 아 아 아 하자 응? 하자 하자 응 축하한다 고맙다 아 근데 오버아 존나 하네 왜왜왜? 상황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줘야지 예? 네 아 아 하하하